윤석열 후보의 대선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공익 제보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선 무효도 가능한 핵폭탄급 사건입니다. 전대미문의 선거부정 의혹,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간전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정교사 사건 수사는 22년간에 걸친 검찰의 서토킹이자 수사권을 빙자한 이재명 사냥의 결정판입니다. 검찰의 위정교사 사건 발굴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사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재판 과정에서 증인의 위정 혐의를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벽현동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옛날 녹음 파일을 검찰이 듣고 해당 사건 종결 한참 후인 2023년 이것은 위정이다 라고 별건 조사 인지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위정교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죄명입니다. 이것을 위법 무효 소지가 있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위법적 수사입니다. 내용도 과연 위정인지 의문입니다. 위정이라 하면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남의 대화를 듣고 어떻게 단박의 대화 내용이 화자의 기억에 주관적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위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수사에 관심법을 쓰는 것입니까? 오히려 녹취록에 의하면 증인 김진성도 당시 KBS와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재명 변호사에게 덮어 씌우려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ppt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그 분위기를 기억을 되살려서 사질대로 얘기해 달라. 이것이 위정교사입니까? 녹취록에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돼서 나한테 덮어 씌우려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랬더니 김진성이 그때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기사가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 거기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중간에 김진성이 그때 캠프에 나와서 내가 사실 누가 KBS랑 연결했는지 모른다. 실제로 누가 연결했는지 모른다. 이 발언.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마치 검찰과 국힘과 일볼로는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위정을 교사한 것으로 짜증기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전체의 맥락을 보면 당시에 죄를 덮어 씌우려는 그런 흐름의 분위기가 있었다. 이 취지를 실제로 누가 이것을 협의를 했는지 모른다면 그런 분위기를 들은 대로 얘기해주면 되지. 그래서 당시에 전체 흐름이나 분위기를 말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녹취록의 30분의 분량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12번 가까이 기억대로 있는 그대로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다.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증인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검찰은 위정교사의 증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론 요지서를 보내서 그 기억을 살려서 얘기를 해달라. 이것이 위정교사다. 그렇다면 결심 공판에서 나온 얘기는 검찰은 김진성 구속영장 신문을 할 때에 위정교사로 보이도록 사실상 짜짓기한 편집한 일부 녹취록의 내용으로 구성한 PPT를 증인에게 제시합니다. PPT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증인이 숙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당시 증인은 백현동 사건 알선수재 등 다수의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궁박한 상태였던 증인 김진성은 이후에 PPT를 보고 난 이후에 검찰이 제시한 PPT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그동안 위정이 아니라고 진술했던 자신의 증언을 뒤집고 번복하고 위정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근거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위정교사로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급기야는 징역 3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그 요지서대로 진술을 해달라고 위정했다, 교사했다, 그건 논리라면 검찰은 PPT를 증인에게 보여주고 그 PPT 내용대로 진술을 해달라고 했다면 이것은 검찰이 오히려 모해 위정교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변론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안심으로 진술을 해달라고 했다면 검찰이 스팸으로ни고 있습니다. 검은 인도적인 금지하기에 변론을 분명히 섞여서 클로위를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이룰 수도 있고 금지시간에 참전합니다.